우유 와 여기 햇빛 되게 좋다 주머니가 갑자기 몰렸겠다 찍고 있는데 보이지 못해? 왜? 왜? 시간 안에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아잇밥 아무도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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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트 아..하트다.. 면을 먹어야 제방에 찍고 오늘은요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 냉장고에서 콜라도 하나 새겼어요 사는 거고 준비한 양념장 다크리무즈 다크리무즈 매운 다크리무즈 시원한 양념장 요즘 안 또치지 않는 중 això기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투명한 맛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또 다른 맛 락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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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방 ures 窮 락국수 lab 락국수 식사icides 락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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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정신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즈비를 먹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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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남았습니다. 오늘 밥살을 차려야 돼. 와 저 진짜 연어 겁나게 먹고 싶었는데 칼. 오늘 점심은요? 생연어랑 곤약기잎입니다. 아 진짜 배고파 죽는 줄이네. 맛있어. 오늘의 점심. 오늘의 점심은요. 동그랗게. 오징어. 오징어. 오렌지. 고춧가루.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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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의 반죽은 넣어서 넣어 먹으면 좋겠네요 고소한 밥 먹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음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게 1.5미터냐? 2미터 술 마시게요 너무 조그만데? 아 진짜 담백해져 너무 귀여워 1.5미터 1.5미터 2.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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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미터 동작 드디어 도착 지켰냐? 그니까 늦을 줄 알았는데 뽀뽀 지금 이거 뭐지? 이걸 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스펀지밥이 나왔긴 했는데 저는 이거 4개를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스펀지밥 이빨에 막 묻었는데 아무튼 스펀지밥이 나왔네요 맛있겠다 무건지가 있노? 무건지도 팔아 시장에서 국물이 진짜 달달하니 맛있다 응 맛있다 마구는 한입 지윤이 햄 끝내겠습니다 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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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따뜻한다 천천히 한입 한입! 한입 한입? 한입? 한입! 두 첫 입! Onni. 잘 어울리네요. 5분정도 소 вам HERE Cant there! Wel고 싶어요. 아! 한입 pentvere 바삭바삭 봉골 다 먹었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해야겠어요. 오랜만에 전철 탄다. 드디어 전철을 탑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놀아주시면서 뜨거예요. 고 기억에 나왔네요 먹을까? 오히려 빵 수빈에 도착 양배추 통통 문 mentally 이콜라 유럽 이번엔 스트레칭에 오는 메뉴가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 형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추가한 적은 없었을 텐데 난 분명 소세지 하나만 말했을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고기 고기 잘 먹었습니다. 원장님 가라암게 드세요. 응? 죄송해요 돼지새끼라 두개 드리고 싶어요. 아! 언니! 아! 언니!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왜 바닥에 떨어지는 거 먹었어. 역시 당신은 달라.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매워요? 맞아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이 불닭 맛을 먹어야 되나 봐요. 매운데. 매워요? 맛있어. 잘 됐다. 못 먹거나. 너무 맛있어. 사라이 날수도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빵빵이를 못생겨서 싫어하지만 이 오이라는 거에 꽂혀서 사와봤거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누구예요? 뭐예요? 미선이 진짜 졸라 못생겼어. 내가 아는 미선이는 짱보 엄마밖에 없다고요. 버려. 버려. 스마일. 여기 있습니다. 원장님 저 이거 궁뎅이 좀 찍어갈게요. 그때 찍어갔어. 그때 올리브영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리브영에서 더 이상 팔지 않았던? 맞아요. 그쵸? 이거 이 립스틱 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근데 원장님 이거 약간 좀. 메로? 응. 메로나다. 그쵸.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뭔가 어서 많이 맡아버렸는데. 뭐지? 동시에 한 입 먹고서. 어 잠시만요. 저 토마테. 이게 뭐죠? 크림치즈 오빵 아니에요? 응? 오이. 오이 맛이에요. 아 너무 안 나요. 오이 감자칩이랑 너무 다른데요? 데워 먹었으면 못 먹었겠다. 맛없어서. 그쵸? 계속 나와요? 이런. 이번엔 오이 쪼간인 것 같아. 오이 껍질? 응. 아까 그러면 창문이 있었나? 아무튼 좀 별로인걸. 멀리 나가지고. 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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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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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마사지 사은땡이 가족들도 제아하러 가면 아빠는 다이어트 망치자고 있어 아빠는 다이어트 망치자야 너 다이어트 2개가 먹었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동작이거든요. 하지만 참을꺼야. 왜냐하면 지운 햄이 내린 지령이 있으니까요. 그놈의 지운 햄. 지금 시간은 7시 16분입니다. 저는 어제 4시부터 샤타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8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폴리탄 먹고 싶어서 서둘러서 슈퍼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잠옷바지로. 보이시나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에요. 마셔라. 도둑. 버터. 가루. 고추도. 부터. 고추. 물. 수치.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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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 누가 바람을 끓을 썰 Mizri remember idk 오랫쇼, 나의 패밀린 워크가 어디 갔지? 짝짝이 양해봐라 짜잔 요리를 하는 사이에 8시 3분이 되었습니다 지우님 잘 먹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요 어제 아빠가 사온 닭강정도 제가 안먹었거든요 아우 졸라 뜨겁네 엄마 저 청정환 진화케첩 되게 괜찮다 맛있다 이거 완전 저 오늘 여기를 왔거든요 제 친구가 막 자기 먹방 유튜버에도 절대 절대 안 알려줄거라고 하는 그런 맛집이래요 무용땅이 겁나 많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다리가 벌어진 것만이야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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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유튜브에서 이거 왜 안 밝힌 거 하는지 알고 다행이다 이거 밝혀서 친거야 다행이다 진짜 아니었어 우리 유튜브에서 너무 밝힌 거잖아 나도 식사해야 돼 나도 식사해야 돼 그치 체사 진짜 진짜 유튜브에 진짜 빡빡 탁탁탁 약간 너가 알았을 때 전환 효과를 주는 건가 아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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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는 인내신이야 아빠 1단계에서 10단계잖아 아빠 엄마는 10단계야 인내신 없어 저희가 마니또를 하거든요 매년 저는 이번에 지은앤한테 잠옷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브니에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이브니에 잠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재작년에도 한번 여기서 선물을 받고 너무 괜찮아서 제가 입는 잠옷 세트는 다 이브니에 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뿌잉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에 흰색 예